안녕하세요. 성화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이유식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이유식은 잘 먹는데 분유를 잘 안 먹는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모유나 분유는 돌전에 어느 정도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이유식하면서 수요양이 너무 적은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식은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6개월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 6개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수요양은 줄게 되는데 모유나 분유도 아기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부터는 하루에 500에서 600 이상의 수요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런데 이유식을 하는 아기들 중에는 수요양이 하루 5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들을 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까지 하루 수요양이 500이 안 되면 큰일 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유나 분유에 들어있는 지방선분과 다른 영양소들이 돌 이전의 아기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루 500 이상은 먹는 것이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유식을 먹으면서 수요양이 하루에 500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우선 단기간으로 수요양이 500보다 좀 적은 것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기들은 먹다 안 먹다 하니까 며칠 좀 적게 먹다가 다시 500 이상 회복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데 이유식하면서 수요양이 확 줄어서 500이 안 된다면 이유식으로 먹는 칼로리가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유식을 줄이는 것보다는 채소양을 느리고 오트밀 같은 작국을 50% 정도까지 섞어서 이유식으로 먹는 포만감을 느려주는 것이 좋고요. 당도 높은 과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가지 재료를 다 섞어서 죽을 만들어 먹이기보다는 밥과 반찬, 쉽게 말해서 토핑식이나 따로 반찬으로 채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섞어서 죽을 만들어 먹이면 생각보다 채소를 적게 먹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소를 따로 먹이게 되면 좀 더 채소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핑크푸드로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섬유진 많은 이유식으로 포만감을 만들어주면 포만감은 생기되 이슈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어서 수유양은 다시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너무 묽게 주지 마세요. 너무 묽게 주면 수유하듯이 한꺼번에 많은 약을 흡입하듯이 먹게 되어 휘료 이상의 칼로리를 이유식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수유양이 확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적당한 질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몸무게가 출생신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라면 아기가 스스로 먹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동안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유식을 열심히 먹이다 보면 수유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이 빨리 내는 아기가 이유식을 하면서 수유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는 수유량만 줄지 않게 이유식도 전체적으로 양이 너무 많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유식 양이 너무 많은 경우는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리가 높은 과일 같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게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을 하더라도 돌 전에는 하루에 500에서 600 정도의 수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500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유식을 좀 적당히 조절하시면 대개는 다시 500에서 600 정도는 먹게 될 겁니다. 돌 지나면 수유양은 하루에 400에서 500 정도 먹으면 되니까 여기에 적당히 맞춰서 먹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